대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서면서 지역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. 특정 정치인이 대형마트 입점까지 추진하고 전주시도 동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달 문을 연 이마트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입니다. 지역 상인들은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개점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정동영 국회의원은 불과 1km 떨어진 에코시티에 이마트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전주시도 거두는 모양새입니다. 정 의원 주민설명회에 관련 국장을 보내 행정적 지원을 약속한 겁니다. 3년 전 용역 결과 에코시티의 대형마트 필요성이 제기된 데다 해당 용지도 민간인에게 판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이마트하고 사업자하고 관계 문제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소상공업계는 3km 떨어진 곳에 대형마트가 있는데도 전주시가 말로만 지역상권보호를 외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반경 한 3km까지는 골목상권이 아마 다 죽게 될 겁니다. 그 영향이 있는데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 관위. 총선 정국이 다가오면서 골목상권 보호대책이 정치권 눈치 보기에 흔들릴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.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